지난달 31일 조즈메이슨 대학교 학생회와 PAC활동위원회가 봄학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을 위한 스프링갈라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. 주최 측은 행사 진행에 앞서 스프링갈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축제가 미국의 프랍라이트, 즉 무도의 밤과 같은 개념이라고 소거했습니다. 본 행사는 재미, 화려함, 축하로 가득 찬 저녁을 위해, 그리고 조즈메이슨 대학교와 지역사회를 모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 이번 축제의 주제는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매혹된 봄 정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사전 RSVP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음료가 준비되었고,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규정 또한 존재했습니다. 주최 측은 매 학기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저녁을 준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, 이번 스프링갈라에 참석한 학생들이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밤을 보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RBS 김두관입니다.